유정포 유민상 장가벌이 프로젝트 코너의 유민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코나면서 후배들 챙겨온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홍현우 후배 개그맨 끝나고 녹화 끝나고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는 여자들 만나러 간다고 선배님 같이 가시자고 선배님밖에 없어요 이따 봐요 선배님 어떡합니까 예의상 한 말인데 진짜 온답니다 망했습니다 뭐 망했다고? 내가 얘기할게 야 이 한심한 놈아 저 형이 있어야 니가 돋보이지 무슨 소리야 같이 나가면 그 순간 너 바로 원빈 되는 거야 자동 얼굴 몰아주기 야 심지어 나도 몰아줬어 내가? 같이 안생겨 코너 할 때 나까지 얼굴 몰아줘서 나 결혼한 거 아니야 진짜 웬만하면 나 못 몰아주거든 근데 이 형이니까 가능한 거야 형 진짜 거마워 나 잊지 않을게 뭘 잊지? 그 뿐이냐? 이 형이 선배라고 술값 밥값 계산 다 하지 지금 이 형이 입고 있는 옷 무늬가 뭐야? 체크 그래 걸어 다니는 체크카드야 야 이 형 OST도 있어 주말에 민상이 예쁘게 옷 입고 여자 만나러 갔다가 돈만 내고 가지요 야 뭔 노래야? 이렇게 사랑해 큐피트 같은 형이다 형 진짜 대단하다 와 대단 큐피트 야 안 가 더럽고 추세서 안 가 어휴 장난 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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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상! 유민상! 여러분 얘네 말은 숨겨쓰지 마시고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저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저랑 딱 5분만 얘기해 보시면 유민상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진짜 딱 5분만 대화해 보시면 됩니다 저기 선배님 여자랑 5분만 대화하면 된답니다 말을 엄청 잘하나 봅니다 야 현심한 놈아 맞아 형 말 잘하지 근데 뭐 뭐 뭐 없어 야 5분이면 된 되지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5분을 버틴 여자가 없단 얘기야 제주도에 있는 생일도 물속에서 5분 버티는데 이 형 앞에서 5분 못 버텨 그게 무슨 소리야 이 형은 직업을 잘못 골랐어 엑소 매니저했으면 사생팬들을 아무도 안 따랐을 거야 뭐 오빠! 여러분 에어어! 에어어! 이랬을 거야 자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5분 넘었을까봐 안절부절 못한다 뭐야 누가 여러분 아직 5분 안 지났어요 사람들 불안해하니까 빨리 끝났겠다 일단 형 대단하다 3분 지났거든 빨리 얘기해 뭐 3분 지났으니까 빨리 얘기해 뭐를? 야 홍현우 너 이거 또 SNS 홍보하려고 주소 써놓은 거지? 이거는 제 게 아니라 얘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스타일 반열이 오른 것 같아서 얘 좀 키워주려고요! 뭐? 스타일 반열? 친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야! 스타일 반열이니까! 유민상! 유민상! 아유 정말 이것도 여러분! 얘네 말고! 오늘도 저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절치단 후배 개그맨! 오늘은 송준근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송준근 씨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어에서 계속 있더라고 송준근 선행이라 그래가지고 쌍둥이랑 같이 갔던 거야! 아 그래! 선행하고 그런 건 정말 좋은 거야! 아유아유! 잘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안돼요! 아니 내가 이게 아니 못해요! 아 그건 어떡해! 아예 안 돼 지금! 아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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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그래! 좀 여자들 소개치켜달라고! 그게 어렵냐? 선행도 많이 하네 내가? 형한테는 선행인데 그 사람한테는 악행이잖아! 그게 왜 악행! 야 그게 왜 악행! 악의 축이야 악의 축! 내가 왜 악의 축이야? 오! 야 용길아! 4분 57초 8초 빨리 끝내겠다! 유민상 장아버리 프레스 화이팅! 유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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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유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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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한지민 씨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연예가 준 게 나와서 인터뷰 하시다가 이렇게 영상 편지까지! 투 유민상!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하! 한지민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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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선배님! 한지민 씨한테 영상 편지가 왔답니다! 이러다 진짜 한지민 씨랑 잘 돼서 이 코너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 선배님! 오늘은 화가 안 나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형! 내가 얘기할게! 아니야! 화가 안 났어! 내가 화났어! 그래? 왜 네가 화났어! 하하! 야! 한심한 놈아! 한지민이 정신 나갔냐? 어? 한지민이 웃어? 에이! 영길아 왜 그래! 야! 야! 한지민이 웃으냐고! 어? 영길아!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 지금 현우한테 얘기하고 있어! 아 그래? 어! 야! 봐봐! 이게 영상 편지의 전문이야! 봐봐! 팬으로서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잘 봐! 남자로서가 아니야! 팬으로서! 선을 딱 긋는 거지! 그리고 예인상 이 다음에 저도 유민상 씨 팬이에요! 할 법도 한데 없어! 심지어 유민상에 유자도 민자도 상자도 없어! 왜? 이 형이 잘라서 붙일까 봐! 아니! 여배우라서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코너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했으면! 저도 그 코너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할 법도 한데! 쌩뚱맞게! 진짜 사나이 여군에서 화생방 잘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야! 화생방 가스는 견뎌도 이건 못 견디면 얘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니야! 어? 야! 이 형이 이렇게 가스보다 독한 형이다! 형! 진짜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뭐가 대단해! 이것들이 가만 보자 보자! 가스 가스 가스! 뭐하는 거야!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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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상! 유민상! 여러분 얘네 말고! 오늘도 절 응원을 주기 위해서 저희 친정한 멘토! 우리 개그맨 권재간 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권재간입니다! 제가 이 코너를 쭉 봤는데요! 이제는 이 코너를 딱 보니까 멀리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가까이서 찾자 이겁니다! 가까이? 저 같은 경우도요! 우리 개그우먼 김경아 씨를 만나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죠? 그럼 저도 개그우먼을 만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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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아니에요? 내가 쭉 지켜봤는데 네! 우리 이태선 밴드에 저기 있는 건반치는 누나 있죠? 네! 저 누나 미혼이에요! 아 그래요? 미혼이고 능력 좋고 성격 좋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거는 얼굴이 동안입니다! 아... 가서 말 한 번 해봐! 진짜? 해봐! 누나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코너들인데